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이제 의대랑 치의회,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회까지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 텐데 일단은 그 의대 먼저 한번 따져보자. 의대 보면은 11개 대학에서 논술전형만 해당되는 거야. 11개 대학에서 193명을 뽑습니다. 어쨌든 그 매년 좀씩은 줄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렇게 11개의 대학을 써놨는데 일단은 큰 변화를 먼저 보고 좀 본다면 성균관대하고 연세대는 작년에 논술전형으로 의대 학생을 뽑았지만 올해부터는 뽑지 않아. 그래서 혹시, 혹시 본인이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술로 의대의외과는 선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그 일부 대학들이 좀 변화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펴 읽는 방법을 좀 얘기하면요. 이건 뭐 모집 정원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전용 요소인데 앞에 게 논술이야. 그 다음에 뒤에 게 학생부인데 그냥 쓴 거는 학생부 교과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나눠서 쓴 거는 학생부 교과랑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까지 들어가는 학교야. 왜냐하면 일부 학교는 이제 출결이라든지 공사활동 비교과가 드러나는 학교도 있고요. 안 드러나는 학교가 사실은 좀 더 많아. 그래서 가끔 출석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요. 출석이 안 좋은, 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이걸 자기가 피해갈 수 있어야 되겠지. 어쨌든 그래서 전용 요소 써 있고 그 다음에 논술 형식. 논술 형식이 있는데 일단은 물론 처음 보는 친구는 아예 이거 자체가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뭐 작년 거라든지 이런 정보를 계속 접하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알아를 둬야 돼. 선생님 이건 뭐 캐스트로도 따로 찍었었지만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의학 논술을 봤거든. 근데 그 의학 논술이 삭제가 됐어. 그래서 수리 논술만 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입문 논술이 추가가 됐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촬영하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어떤 형태의 논술인지는 학교가 모의 논술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거는 학교가 발표한 문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의대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또 없는 대학이야. 물론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수리 논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이 포함돼 있어. 그래서 물화생 중에서 고르는 거다. 본인이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이 있지만 정해져 있어. 생명과학 논술이야.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못 골라. 오케이.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는 의대밖에는 어차피 논술 안 보니까 의학 논술을 봐. 의학 논술은 영어도 제시군이 좀 나오던데.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의료와 관련된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의학 논술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과학 논술이 포함돼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학 외에는 그냥 수리 논술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본원은 뽑지 않지만 원주 캠퍼스는 과학 논술 선택이야. 과학 논술이 포함돼 있는 의회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대신 이제 선생님이 수능 최저까지는 안 적었어. 그런데 수능 최저는 아마 본인이 목표라는 친구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 적으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그것까지 적지는 않았다. 대신 어쨌든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있고 조금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대부분 세 과목 합이 4라든지 네 과목 합이 5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과학 같은 거 딱일 때 하나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두 개 평균 들어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4등급 이내면 큰 문제들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일부 학교 예를 들어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 그치 1, 2개의 이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치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학에서요. 36명 선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북대. 대신 이거 보면 알겠지만 똑같아. 전형 요소 똑같고요. 논술 형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의회도 뽑고 치대도 뽑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수리논술 문항도 같다고 보면 돼. 문항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야. 경희대도 이거 써놓긴 했지만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경희대도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 그 다음에 경희대는 여기 밑에 보면 한의대도 있잖아. 그래서 같은 시험을 봐. 의대, 치대, 한의대 같은 시험을 보고요. 이거 반영 방식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별도로 얘기하진 않을게. 그 다음에 연대가 그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외과를 안 뽑지만 치의회는 뽑습니다. 그래서 치의회는 16명 뽑고요. 수리논술에다가 과학논술 선택이야. 대신 문제는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하고 문제는 다릅니다. 다르니까 오해는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는 한의외과는 경희대밖에 없어. 논술 전용을 뽑는 데가 경희대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대는 두 학교 있습니다. 건국대와 경북대가 있는데 일단은 건국대는 논술은 100인데 수능 최저가 없다가 부활이 됐어. 그래서 수능 최저 없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논술이 건국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관련된 과학 과목 자체가 있으면 지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의학과니까 뭘까? 그치? 생명과학이야. 지정이야. 그래서 본인이 생명과학 논술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괜히 가서 선택해야지 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왼쪽하고 똑같습니다. 경북대 의예 뽑았던 거. 경북대도 보니까 어때? 의예, 그치? 치대,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의대 이렇게 세 개를 뽑는 거지.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의예, 치대, 한의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뽑는 학교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학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따로 적지 않은 거는 수의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험을 본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비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대표적인 질문을 논술 공부할 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좀 적어놨어. 뭐냐면 논술술제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까? 라는 것도 있어. 있긴 있어. 당연히 학교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다른 그 자연대나 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 학교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수의 논술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겠지. 수의 논술만 놓고 얘기한다면. 하지만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는 있는 거야, 분명히. 오케이.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대신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쓴 건 뭐냐면 같은 대학 내에서야. 같은 대학 내에서 출제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경희대. 경희대는 그 자연대 공대도 과학 논술 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중앙대도 마찬가지야. 과학 논술 봅니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 과학 논술은 똑같아. 보통 과학 논술은 똑같이 보고 대신 수리 논술만은 다르게 보는 학교가 많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물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수리 논술만 놓고 얘기한다면 수리 논술은 다르게 다르게 시험 보는 학교가 보는 학교가 일단은 대부분이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십시오. 대신 이제 이렇게 다르게 시험 본다라는 거가 약간은 좀 달라.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 나눌 때 의대가 시험 보는 그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의대가 시험 보는 시간대에 그냥 따른 따랑 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다고 말하기 애매해. 그냥 왜 이거는 시간을 나눠서 다르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 자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라. 아예 달라. 즉 의외과하고 치대하고 한의하고 같은 시험을 보긴 하지만 일반과하고 아예 다른 수리, 논술 문제를 봐.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다르게 보는 학교들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와여대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시험을 봐. 다르게 시험을 보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몇 문제만 다르게 봐.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어려운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루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대랑 공대는 2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게 했어. 질문 똑같아. 근데 의외과 같은 경우는 3차 함수로 바꿔 가지고 난이도를 좀 올려놓은 거지. 그 다음에 같은 소재 가지고 문제를 내지만 조금 조건을 좀 더 어렵게 주거나 이런 경우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 오케이.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자연대나 공대의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 주는 학교는요. 같이 풀어도 됩니다. 같이 푸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 왜? 전체적인 흐름을 연습하다는 거. 더구나 최신 기출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연습한다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문제의 일부를 조금 더 꼬아서 어렵게 난이도를 올리는 형태.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은 일부 대학은 아예 다르게 다르게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좀 소문학 정도. 소문학 내지는 조건 정도. 조건 일부만 다르게 내는 학교들도 있다.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이게 좀 비슷비슷해. 근데 어쨌든 아예 다르게 내는 학교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내는 학교가 이 학교들이 제일 많긴 하다. 그 다음에 뭐 을산대 같은 경우는 뭐 의외만 시험을 보니까 그거는 뭐 비교하는 게 좀 애매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수리논술 문제 과학 논술은 보통 비슷하게 되는데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나 유형이라든지 그런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유형 차이는 없어. 대신 이제 난이도는 일부 올려놨다. 일부 올려놨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지금 의대만 놓고 얘기했지만 그 치대도 마찬가지야. 연세대 같은 경우는 치대 논술 뽑잖아. 따른 과하고 뭐 시험은 다르게 안 봅니다. 똑같이 본다고 봐야 돼. 물론 연세대는 올해 또 그 수능 체제를 없애면서 약간 변화를 줬기 때문에 다르게 낼 여지도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최근 2, 3년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시험을 봤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수예배 건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똑같이 시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똑같이 보는 학교들도 있다는 거야.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약간 유형 차이는 없고 대신 난이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높게 본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 놓을 것 같아. 그래서 대비할 때는요. 대비할 때는 자기가 비슷한 조금 비슷하지만 난이도 낮은 걸 좀 더 연습하고 싶다면 공대나 공대나 자연대 자연대 문제도 같이 보는 거 같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야. 뭐 시간이 없다면 스킵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대신 이제 특히 본인이 아직 실력이 탄탄하지 않아서 조금 더 쉬운 걸로 연습을 하고 싶다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도 슬슬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작년 작년이지 그 경희대가 합격자 통계를 좀 발표했어. 합격자 통계를 발표해서 선생님이 써놨는데 일단은 자연대나 자연대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앞부분에 써놓은 게 뭐냐면 합격자 논술 평균 점수야. 평균 점수야. 그런데 자연대나 공대 같은 경우는 그 합격자 평균을 보면 좀 낮은 학교 낮은 학과는 뭐 50까지 나오는 학과도 있고요. 보통 이제 60점대 내지는 70점대 합격자 평균이 많아. 그 다음에 높은 학과는 좀 85까지도 올라간 학과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어. 왜? 오전하고 오후가 시험 순제가 다르다 보니까 나이도가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그 점수만 보고 이 학과가 높네 이 학과가 낮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비교는 못해. 같은 오전끼리는 비교할 수 있고 같은 오후끼리도 비교할 수 있지만 오전, 오후가 아니라 날짜를 다 다르게 보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험을 보는 거 가지고 비교를 못합니다. 그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이건 미리 따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외, 치의, 한의, 애는 어때? 같은 시험을 본단 말이야. 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 그 통계를 보니까 의외과 합격자 평균이 93.3이야. 논술. 높지? 그런데 물론 오해는 없도록 해. 이게 컷이 아니다. 합격자 평균 얘기하는 거야. 평균이야. 컷은 좀 더 낮다고 봐야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의외는 굉장히 높아. 왜냐하면 의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스윙의 경우는 100대 1이 넘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 수능 최저 통과자 비율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약 30대 1이었어. 물론 30대 1도 낮은 건 아니야. 그렇지? 굉장히 높아.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도 분명히 높아. 문제를 다르게 보는 거니까. 경희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경쟁률이 높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물론 이거는 컷은 아니지만. 그럼 스윙 봤을 때 컷은 거의 90점 내지는 90 한 2.42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의 같은 경우는 어때? 83점이잖아. 그러면 치유의 같은 경우는 거의 80점 정도 넘기면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문제가 어 문제의 난이도가 높긴 높거든. 그치? 자 대신 이제 치유의에는 이런 건 있어. 치유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고 수능 최저 통과 비율까지 따져보니까 약 10몇 대 1이었어. 실제 경쟁률은. 오케이. 그 다음에 한 2에는 81.8 그러니까 치유의하고 한 2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합격자 학생부 교과 평균이야.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때문에 그 내신 때문에 자꾸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기 선생님이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대신 선생님이 찍어놓은 캐스트에 보면 캐스트 중에 그 내신의 진실의 라고 써놓은 찍어놓은 캐스트가 있어. 이거를 더 참고해. 더 참고하는데 어쨌든 의회 같은 경우에는 2.4야. 학생부 합격자 평균이. 그 다음에 치유의에는 3.0 한의에는 3.2입니다. 하지만 실제 합격자 합격자를 놓고 보면 그 이건 5라고 썼지만 사실은 4.9 근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실제 합격자는요 4.9까지 등급 맞은 친구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하고 한의에는 많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5등급인 친구도 합격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의회는 어쨌든 이렇게 평균이 높으면 컷도 높기 때문에 뒤집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논술을 월등하게 잘하면 뒤집을 여지는 있는 거야. 하지만 치유의이나 하유의는 어때? 그치 우회 점수의 여유가 더 높지. 그러니까 더 뒤집을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건 학교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합격생이 많이 나온 등급을 보면 의외과 같은 경우는 2등급하고 3등급 사이가 제일 많았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3과 4등급 사이에도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는 이 친구 한 명 뿐이었어.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논술에서 그걸 커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치유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 3등급 사이랑 3, 4등급 사이가 골고루 많았습니다. 골고루 많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3.9입니다 해서 주눅 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거 고민 어차피 내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논술 실력을 더 자기가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한의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등급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5등급 때도 몇 명 있었다고 했지. 그치. 5등급 때도 한 명 정도씩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대신 이건 있어. 논술 더 잘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대신 작년 자리만 놓고 본다면요. 경일의 기준을 봤을 때는 6등급을 넘어가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지. 커버하기가. 점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내신 점수가. 대신 여기서 내신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신 이 캐스트. 다시 한 번 보는 걸로. 안 본 친구들은 보는 걸로 체크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 3등급 때는 나와줘야 3등급 때 이내는 나와줘야 큰 손해 없이 자기가 논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큰 손해가 없이. 오케이. 그러면은 4등급이나 5등급은 불가능하냐.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 그치만 분명히 4등급이나 5등급 때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논술에서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우위가 아니라 많이 비교 우위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논술 난이도도 높아야 돼. 논술 난이도가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통 자기네 그 학교의 평균 논술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면요. 학교가 시험 문제를 다르게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논술에서 비교 우위가 있으면 4, 5등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적 가지고는 떨어질 수가 있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자꾸 내신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6, 7, 8은 힘든가요? 힘들다고 봐야 돼. 사실은 현실적으로. 오케이. 대신 이제 내신을 안 보는 그런 학교는 예외지. 예를 들어서 연세제 7회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조도 없고 내신도 안 보잖아. 그냥 논술이야. 그냥 논술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내신을 보는 학교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내신을 반영이라든지 등급 간 점수처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대신 이제 경희대가 자세히 발표했기 때문에 경희대를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가끔 보면은 그 의에 또는 의치한 또는 뭐 수의 포함이야. 자, 얘네들 대비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다릅니까? 다르겠니? 안 달라. 똑같아. 똑같은데 대신 이건 있지. 선생님, 저는요. 수의대만 볼 겁니다. 논술로. 어, 그런 친구들은 얘기가 좀 다르지. 왜? 그런 친구들은 경국대하고 경국대 스타일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저는요. 한의에만 볼 겁니다. 아, 그러면 경희대 스타일만 익숙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치자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골고루 준비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아예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논술 실력을 만들어갈 때 만들어갈 때 이건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논술 실력을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자기가 자연대나 공대 정도 특히 이제 높은 학교다. 그럼 이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조금 낮은 학교에 낮은 값이다. 라고 하면 이 정도 실력으로도 붙을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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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치한 또는 수익까지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치 더 높은 실력이 요구되는 거지. 다른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의치한이나 대비가 다른 게 아니라 대신 기본적인 기본적인 다른 친구와 같은 논술 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리큘럼을 안 따르는 거야. 기본기 강좌 생략 아유 실전도 생략 어? 의치한 논술이 있네? 그거 들어야지. 그럼 당연히 어렵지. 못 알아 듣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좌는 짧은데요. 이걸로 커버가 됩니까? 안 되지. 왜? 그거는 기본적인 거를 당연히 기본적인 논술 대비를 하고 플러스의 개념으로 넣어놓은 거란 말이야. 더 봐라. 더 공부해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는 뭐냐면요. 일단은 조금 더 고난이도 고난이도까지 그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훈련은 훈련도 포함이지만 경험도 포함입니다. 경험 자체도 훈련이야. 거기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실력에 대한 완벽함이 좀 추가돼야지. 그러니까 답안 작성도 좀 더 완벽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거를 90% 정도만 커버 소화했다. 그러면은 뭐야? 그치 95% 99%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완벽함은 그 수업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거와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대비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를 건 없다야. 다를 건 없는데 조금 더 고나이도에 대한 훈련을 더 해야 되고 거기다가 본인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답안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좀 더 완벽해야 된다. 조금 더 100% 완벽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좀 더 완벽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샘은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 보면 고나이도 문제만 찾아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 어? 자기가 실력이 된다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본적인 논술 대비 먼저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덧붙이는 거야. 위에 덧붙이는 것만 놓을 수는 없어. 떨어지겠지. 당연히 위에만 딱 하면 떨어지지. 왜 바탕이 없는데. 무슨 만지에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논술 대비를 원했던 친구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구체적인 건 평상시에 캐스트에 많이 찍어놨단 말이야. 이래이래 준비를 해라. 거기다가 플러스로 더 해야 된다.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 이걸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과학 논술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학교를 여러 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과학 논술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고민도 또 해야 돼. 조금 더 일찍하는 게 좋아. 오케이. 어떻게 대비하나요? 과학 논술 그것도 캐스트에 있지. 그치.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큰 틀에서요. 의치안하고 수의하고 관련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변화된 내용. 이것도 뭐 따로 찍긴 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강조했어. 자 그거랑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시험 출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되는지 에다가 자기가 대비할 때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수능 최저까지도 좀 확인을 해서 조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 꼭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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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